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의료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10일 오후 3시 시청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첨북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시제품 임상시험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1차 분양이 첨북단지의 성공을 좌우할 주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분양에서 입주까지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첨북단지 성패는 우리 지역의 모든 의료기관의 합심 여부에 달려있다며 대구의료계가 역량을 결집해 제약과 의료기기 회사의 입주를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잠시 벗어나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대구경북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매일시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